세상을 누리게 만맘디아 인설 7인 마초 에머스 보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쁜 모습들 인증사 찍을 때 예쁘게 찍어주세요 하면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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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모두 모두 늘 건강하세요. 드럼 칠 때 인증사 찰칵 했구요. 여행가서 예쁘게 찍어주세요 하면서 인증사 예쁘게 찍어줘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쁘긴 예쁘네요. 사진을 잘 찍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 바오세미 입니다. 바오세미에 있는 꽃들 보면서 5월에 행복을 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목단꽃 예쁘죠? 이맘때면 되면 항상 이렇게 목단꽃이 예쁘게 바오세미 농원에 피어있답니다. 늘 꽃구경 오시는 분들에게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하면서 오늘도 안녕 이상은 바오세미였습니다. 안녕 즐거워 끝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결혼식 사진도 보면서 5분 영상으로 찍은 건데요. 결혼할 때 1981년도에 결혼할 때 모습과 2018년도에 아들 장가 될 때 모습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서 예쁜 척 감사한 척 고마운 척 하면서 인증샷을 담았답니다. 예쁘게 찍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녕 빠이빠이 모두 모두 악수요 세세세 하면서 3분 영상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5분 영상이 되었답니다. 모두 모두 안녕 그리고 많이 많이 비풀면서 많이 많이 봉사하면서 그렇게 예쁘게 예쁘게 살아요 모두 안녕 바오세미 시골집입니다. 시골집 250 모리 приб 见 sama 30 40 키 10 只 15